안녕하세요 썸버 입니다. 오늘 또 물일 때가 안맞은디 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헤르진을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늘은 물일 때가 전혀 안맞은데 그냥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뭐가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또 오늘 저녁에 한번 돌아와봅시다 자 이렇게 밖까지 가 아야야야야야야야 밖까지 가 아아... 중하게 아프네 잘 놔봐 밖까지가 하나씩 보이네 이야... 맞지 이야 낙지알만이 있습니다. 이야 낙지알만이 붙잡혔습니다. 이야 느낌으로 탁 했더니 제대로 나옵니다. 자 바가지가 크네요. 바가지가 커요. 바가지가 들어왔네요. 바가지가 커요. 숨이 있습니다. 여기 먱게는 자기가 있네 여기 멍게입니다 여기 와서 또 멍게는 처음번에 물을 쏘고 가지러 하하하하 자 오늘 마늘아가 잠깐 우리 와서 이렇게 둘러본다고 했는데 굴러본 것들로 꼴뚜기 새끼는 아니죠? 저 밥가지들이 그래도 한 끼 한 번 딱 이렇게 해서 모을 것쯤 접었네요 지금 딱 잡았었고 물이 너무 안 빠져가지고 오늘은 헤르즈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번 둘러볼라고 이렇게 하는게 자 여기는 구경을 하고 꼴뚜기 새끼같은데 아뇨 저기 새끼요 꼴뚜기 새끼가 아니라 염놈을 살려줘야해 자 이렇게 가고 오라고 자 가거라 잘가 시험친거 있는거 보입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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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둑빠랑 vulnerable assim hou 요렇게 가니까 또 한 끼 찬거리가 또 이렇게 딱 되는거죠. 요즘은 또 고개도 살이 차고 맛이 아주 기가 막히고 좋을때라 근데 물때가 맞아야 뭘 잡든가 뭘 살든가 이제 물때가 안맞이니까 물때가 좀 맞으면은 본격적으로 회를 좀 해서 좋은 영상들로 해서 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셰커많이에요. 아 바닥에 아주 고동들이 엄청나네 엄청나 박가장에 모르지고 이런거 보면 되니까 음새 이렇게 짜꾸라 잡아야 되는데 짜꾸라 잡아야 되니까 띠클라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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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